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재명 당대표가 요즘에 많이 어려우실 텐데 정말 참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할 그런 또 증거물들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워낙 담력이 강하고 또 시치미를 뚝 떼는데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도 잘 헤쳐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아무튼간에 그래도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아마 이렇게 해명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시장 한번 해보게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내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겠냐 그렇게 해명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주 출장 동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고인이 되신 분이죠. 호주 출장에 동행했던 그런 영상이 공개됐기 때문에 과연 그 이재명 민주당의 대표가 어떻게 해명할지 또 어떻게 변명할지 또 어떻게 자신을 변호할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웬만한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결정적인 동영상이 tv조선에 의해서 입수돼 가지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밑에 보니까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다수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이미 저지른 죄를 덮을 수는 없다. 이런 점을 아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공병호 tv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상이라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나이가 아주 젊은 분들이고 비교적 그동안 거러운 경력을 보게 되면 외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별로 굴하지 않는 신세대에 가까운 그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이재명 당대표가 상당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설령 그런 일은 없겠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재직했던 두 사람의 친소관계가 아주 두터운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들을 것 같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재명 당대표가 그동안 요리송 절이송 그렇게 잘 빠져나왔는데 이번에는 정말 어려운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여러 차례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그런 시절에 2015년 1월 고인이 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일처장과 함께 호주 출장을 떠나서 일정을 소화하면서 농담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TV조선에 이어서 9월 15일 날 정격 공개됐다. 큰일인 거죠.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그리고 또 그 건으로 인해 가지고 조사를 받던 중에 김문기 전 개발일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그리고 이제 그 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검찰에 의해 가지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안에 가면 천년 묵은 고사리가 많이 있습니다. 가이드가 말씀하신 거고. 그러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람으로 변신할 것 같아. 그다음에 이제 아마 뒤를 돌아보면서 고 김문기 처장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내용들이 밝혀진 것 같습니다. 고 김문기 씨가 호주 출장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찍은 글에 수행했다. 2015년 1월 호주 시든이 해당 영상에서 노란색 반팔 티셔츠에 선글라스를 끼고 이재명 대표 뒤에 서 있는 남성이 바로 대장동 사업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또 유명을 달리한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처장이다. 이게 나오네요. 현지 가이드가 안에 가면 천년 묵은 고사리들이 많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문기 전 처장을 바라보면서 사람으로 변한 것 같다. 농담을 끝내며 크게 웃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없이 아무튼 몇 가지 사실 어디서 입수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TV조선이 입수를 해서 9월 15일 날 호주 출장 동영상을 공개했다. 그 동영상에 의하면 두 사람이 보통 사이가 아닌 것처럼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은 치근거리에서 민주당의 당대표인 이재명 당대표를 그렇게 모시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께서는 만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재명 당대표 위치에 서 있다면 어떻게 해명하겠습니까? 좀 기상천외한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개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을 잘 모른다. 왜냐하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일일이 내가 기억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맹답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민 몇분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중님은 고 김문기 씨와 이재명 씨가 같이 출장도 하고 골프도 쳤고 그런데 이재명 씨는 고 김문기 씨를 기억을 못한다가 하니 그런 기억력을 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할 생각을 하는지 기가 잘 노릇입니다. 이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727명이 찬성했는데 단 한 명도 반대로 안 했네요. 이름이 좋습니다. 바람부는 언덕님은 이재명이 그러잖아요. 고 김문기라는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요. 듣고 있는 사람이 정말 미치고 한장할 노릇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631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는 어떻게 해명할지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어떻게든 기자들이 집요하게 물을 것이기 때문에 입장 표명은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빈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건에 대해서 신임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왈 이재명 당대표가 탄압을 받고 있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설령 대한민국의 다수당의 대표라고 하더라도 죄가 있으면 못 없습니다. 아주 깔끔한 이야기죠. 군더더기 없이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야기는 권리도 평등하고 의무도 평등하고 그다음에 혐의를 받을 때 수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등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주 이야기를 참 잘하네요. 범죄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 대표라고 해서 있는 죄를 덮어달라고 하면 국민이 수긍하지 못합니다.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틀린 말이 있습니까? 틀린 말이 없습니다. 범죄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의 대표라고 해서 이미 저지른 죄를 덮어달라고 하면 국민들이 수긍하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다크호스를 만난 거죠. 사람의 은행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처신을 어떻게 할지 대충은 가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신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동안 정치판과 행정판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겪어왔던 그런 인간 부류와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곤혹스러운 상황을 변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한 장관은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탄압 시나리오의 배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다는 데 대해서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취재진이 질문을 던졌는데 이때 이제 까딱 말실수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잘 이렇게 해결하려면 이 머리 회전이 좀 빨라야 되고 사람이 빤 듯해야 되죠.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 한 방 먹인 거죠. 저는 그렇게 대단한 인물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이재명 당대표 탄압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그분을 엄해하거나 박해하는 그런 정치 공작을 추진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도 낮추면서 할 이야기는 다 함축적으로 다 한 거죠. 이어서 없는 죄를 덮어 씌우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당해봐서 잘 압니다. 있는 죄를 덮어 달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참 머리 회전이 빠르네요. 할 말은 다 하면서 상대방에게 그 책을 잡히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없는 죄를 덮어 씌우는 것은 안 되고 없는 죄를 뭐죠? 없는 것으로 해달라는 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수당이 힘으로 탄핵하겠다고 하면 그 절차에 당당하게 임할 것입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술 이야기입니다.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가운데 상당수 사람들은 젊은 날 학생운동이나 학생운동 언저리에 머물렀기 때문에 법을 도구로 생각할 겁니다. 공적기관을 수단과 도구로 생각하고 검찰수사나 경찰수사도 정적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생각하거나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런 처신대로 다른 사람들도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까 합니다. 세상에 멀쩡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공적기관과 법률과 헌법과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선거같이 그렇게 중요한 공적인 그런 것들을 자신의 권력쟁치를 위한 수단과 도구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멀쩡한 사람치고 누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나 그들은 익숙한 거죠. 모든 것은 도구고 수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뭉개고 법률을 뭉개고 자신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검찰수사권을 박살내려고 했고 선거제도를 떠들고쳐서 위성정당을 만들고 심지어는 뭘 했습니까? 공직선거마다 뭐죠? 전산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선거결과를 조작한 그런 일들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해갈기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헌법이고 나발이고 법률이고 나발이고 공적기관이고 나발이고 검찰수사고 나발이고 다 도구라는 겁니다. 권력을 쟁취하고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경악할 일인 거죠. 그들에게는 부정선거가 자연스러울지 모르지만 제에게는 경악할 일인 거죠. 그 차이인 겁니다. 그게 다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역사관과 세계관의 격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생각이 비뚤어지면 같은 하늘 아래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였으면 안 됩니다. 참 말을 잘하네. 정말 똑똑하네요. 부럽습니다. 이렇게 머리해전이 휙휙휙휙 달돌아가는 거가. 소위 공직자가 되면 적흥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말을 하게 되면 말이 단문으로 짧아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 기자들이 앞뒤를 잘라서 악용하는 것을 피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 잘하네요. 여기다 여러분 선거수사까지 좀 잘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열화 같은 그런 지지와 갈채를 받을 수 있겠네요. 정말 강적을 만났습니다. 그냥 강적이 아니고 초강적을 만났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앞날이 그야말로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보궐선거를 통해서 방탄을 둘러고 당대표가 돼서 방탄을 둘렀지만 소위 정론과 정도를 걷는 그런 젊은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때문에 참 어렵겠다.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렵게 보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